어휴, 어휴, 어휴! 그래서... 이런 거 알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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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왔어? 난리났다. 준비해, 준비해. 맞았어, 이거 맞고 있으면 되는 거지. 잘 웃기고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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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고마워. 고마워. 이렇게 좋아한다고? 야, 놔봐, 놔봐, 놔봐. 아, 너무 귀여워. 약간 컨트롤 안 되는 느낌인데, 지금? 하루끼. 먹는 거 아니야. 이게 먹는 거야? 하루끼. 혼나. 야, 너 흥분하지 마. 기다려. 기다려, 할 수 있어, 야? 어, 기다려. 그래, 해봐. 5. 4. 3. 5. 4. 3. 2. 1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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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랬어? 땡. 진짜 간식 한 10만 원 썼다, 이거 하려고. 아, 예뻐. 이리 와. 걔 가서 먹는 데가 따로 있어. 아, 그래? 내가 해도 돼? 기다려, 하면서. 그렇게 앉아. 기다려. 5. 4. 3. 2. 1. 아, 귀여워. 아, 예뻐! 예뻐해 줄 거야! 갑자기. 지금 옳레길 걸어올까. 궁금하게 했는데. 잘 갔다 올 수 있지? 둘이서 그럼 산책 가는 거예요? 일단 저 처음 옳레길을 한번. 저기 지금 주황색이랑 파란색. 저 김중에. 옳레길 처음 가봐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잘 갔다와. 갈게. 다녀올게요. 갈게. 여기 한 30분 이상. 같이 가는 건 아니고. 알았어. 아, 따로 가는 거야? 아, 혼자 가라고? 아니, 친구가 올레길 혼자 걸으면 뭔가... 아, 친구가 딱 그런 거 아니야?